에이구..좋나 오랜만에 나오니 좋지 옳지 왜그래 이리와 이리와 옳지 옳지 똥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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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옳지 살이 치고 완전히 똥떼이 됐네 이거 의장 살 좀 빼 똥떼이 똥떼이 알아서 알았어 돼지있다 돼지있잖아 돼지 많이 팠는데 똥대에 내려가봐 옳지 지원이 돼지 있잖아 돼지 찾아봐야지 똥대에 살 찐거 봐라 살이 쪄가지고 돼지 잡겠나? 언제 살 뺄래 지원이도 살 쪘어 줄리는? 얘는 살이 쪘어 전부다 오늘은 돼지 만나도 못 잡겠다 너들 보니까 살이 쪄어 살이 쪄어 부끄럽 물이 필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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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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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